트위스트 전북야 저한테 물어봤어요. 어떻게 생각하시냐. 그러니까 1위는 요전에 전 일본 헨리 우승하셨던 분이고 3년 전에 우승하셨던 분이고 근데 니네들은 이번에 첫 출처 아니냐. 베리베리 굿이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은 완주했다는 자체만으로 기쁘고요.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했던 게 헛짓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큰 바람이 있다면 혼자 즐기고 싶지는 않아요. 앞으로 또 새로운 랠리 드라이버나 코 드라이버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. 결국은 그게 한국에서 랠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ckt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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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